낙심할 때 묵상하는 성경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여호와 그가 네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신명기 31장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고린도우서 4장 8절에서 9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하게 하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10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믄 우리에게 주신 성룡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막히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그러므로 우리는 극율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 너는 내게 부르지져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10편 46편 1절 오직 여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미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오.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열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오.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에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미니라. 이사 41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낙심할 때 묵상하는 성경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여호와 그가 네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신명기 31장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구린도우서 4장 8절에서 9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10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믄 우리에게 주신 성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되미니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그러므로 우리는 극유라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 너는 내게 부르지저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10편 46편 1절 오직 여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나에게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미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열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우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이사야 41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낙심할 때 묵상하는 성경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여호와 그가 네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신명기 31장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파케를 받아도 버림바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고린도우서 4장 8절에서 9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하게 하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10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믄 우리에게 주신 성룡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되미니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그러므로 우리는 극유라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10편 46편 1절 오직 여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나에게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오 다른 박지라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오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열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오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우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미라 이사야 41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낙심할 때 묵상하는 성경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여우와 그가 네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신명기 31장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구린도우서 4장 8절에서 9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하게 하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10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믄 우리에게 주신 성룡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되미니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막히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그러므로 우리는 극율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10편 46편 1절 오직 여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나에게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미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오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열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오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우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미라 이사야 41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낙심할 때 묵상하는 성경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여호와 그가 네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신명기 31장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파케를 받아도 버림바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고린도우서 4장 8절에서 9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10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에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믄 우리에게 주신 성룡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되미니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막히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그러므로 우리는 금유라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 너는 내게 부르지저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10편 46편 1절 오직 여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나에게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미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오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열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오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우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미니라 이사야 41장 10절에서 13절 말씀